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는 엑스플라 쪽에서 진행하는 연말 이벤트가 하나 올라와서 그 내용 같이 공유를 해 볼게요. 원본은 영어구요. 이렇게 나와있고 지금 한 8시간 전쯤에 올라와줬구요. 내용은 이벤트는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. 우선 게임 플레이를 해서 엑스플라 얻는 이벤트가 있구요. 그 다음엔 참여 이벤트 진리로 진행을 하구요. 참여 이벤트로 또 이렇게 엑스플라를 주고 있어요. 음 두가지 다 좀 어렵지는 않은데 아 뭐랄까 음 까다롭다고 해야되나 네 뭐 그렇습니다. 음 하나씩 볼게요. 예 요즘에 엑스플라 가격 괜찮죠? 예 뭐 게임도 잘 돌아가고 있고 음 여러가지 호재 아닌 호재로 엑스플라 쪽이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음 자 우선 하나씩 보면 우선은 음 뭐 이런거 필요없고 음 1월 7일까지에요. 예 그리고 우선 게임 챌린저스 자 요거는 우선 게임 총 3종류의 엑스플라 쪽 게임 뭐 미겜천, 링키, 워킹데드 요 3개의 게임에 특정 퀘스트가 있어요. 그 퀘스트를 깨면 달성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? 그 퀘스트 달성을 하면 티켓이라는 걸 주고 그 티켓의 수량에 맞게 자 요렇게 엑스플라를 주는 겁니다. 그리고 500명 예 각각 10개씩 엑스플라 주구요. 그 기존에 엑스플라 게임 하셨던 분들은 예 좀 편하게 될 것 같아요. 음 어 요거 뭐 요렇게 요렇구요. 음 요렇고 어 요 어떤 게임인지 내용은 제가 요쪽에 빼놨거든요. 예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는 방법이랑 해서 예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 이벤트에요. 진리는 아 뭐 다들 이벤트 참여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하시면 됩니다. 뭐 트위터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아 시키는 대로 뭐 쭉쭉쭉쭉 나오죠. 그래서 예 그냥 쭉 진행하시면 되구요. 어 이것도 순이긴 한데 이건 이제 뭐 퀴즈 같은 거가 있잖아요. 예 그 날짜별로 뭐 하나씩 열리고 시간 지나면 열리구요. 레벨 있어야지 열리고 이거는 좀 이제 천천히 가면 될 것 같고 아 문제 아니 문제 부분이 좀 있어요. 이게 이제 음 보면 이거 연말 이벤트 뭐 홍보 url 넣어 달라 그리고 nft 홀더 엑스플라 쪽 nft 홀더 분들을 위한 코드가 나오거든요. 예 그 코드에 이미지를 넣으면 돼요. 아 그리고 스테이킹 스테이킹 하신 분들 이미지 넣어야 되구요. 그 다음에 아 앰버서더 분들 예 요것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. 음 자 뭐 그렇구요. 좀 애매합니다. 예 보면 이거 보여드릴게요. 여기 엑스플라 이벤트라는 유제 요 사이트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지갑 연결을 하면요. 예 저는 요거가 지금 이제 거시기로 해놓은 거라 음 연결하면 엑스플라 내가 좀 갖고 있는 엑스플라 이 모양 있잖아요. 예 이런 모양의 코드예요. 요 모양의 코드입니다. 이거 복사하기 해서 요러기 요런 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. 그리고 뭐 이거는 지금 제가 스테이킹한 엑스플라가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구요. nft도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고 있구요. 만약에 nft가 있거나 스테이킹한 계정이 있으면 그걸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는 이제 p2e로 p2o라고 봐야 되겠죠. 게임 하셨던 분들은 트랜잭션 많이 남아 있겠죠. 요거는 어 이거 엑스플라 갖고 있는 거랑 이거랑은 충분히 되는데 nft랑 엑스플라 스테이킹 요 부분은 음 하셨던 분들은 점수를 좀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600점이면 작은 점수는 아닙니다. 왜냐면 예 초대를 해서 얻는 게 점수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구요. 제가 봤을 땐 음 요거 요거 예 초대 점수랑 요쪽 점수에 따라서 아무래도 요런 예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. 그리고 뭐 900 이게 레벨 5 이상에서 900명 뭐 5달러 엑스플라 있잖아요. 음 저는 요것만 노리는 걸로 예 그렇습니다. 100등 안에 들면 요렇게 좀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대부분 차이는 요기에서 나지 않을까 예 싶어요. 잘 생각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요런 게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진리 이벤트는 하시면 되고 뭐 샬라샬라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엑스플라 벌트 지갑이랑 게임즈 지갑 두 개가 있죠. 음 뭐 서로 연동된다고 하는데 그 지갑 제출할 때 보시면 벌트 지갑으로 써라 게임즈 지갑으로 써라 뭐 다 하나로 해도 되는데 잘 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. 참고로 저는 어 게임은 요거 엑스플라 게임드 지갑으로 하는데요. 이벤트 참여나 뭐 기타 다른 것들은 다 엑스플라 벌트 지갑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냥 예 그냥 그렇습니다. 가능하시면 그렇게 나눠서 하시는 걸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예 나눠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. 자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없고요. 아 요거 있다. 우리가 면책조항 중에서 보시면 음 이렇게 거주하는 지역의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네 제한이 됩니다.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아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우리는 이제 요 세 개를 거의 뭐 VPN도 그렇고요. 요거를 주로 쓰죠. 이것도 한국이고 음 자 그래서 열심히 잘 참여를 해도 참여를 다 해도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. 그거는 좀 생각해 보시고 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요 진리 같은 경우도 굳이 요거를 얻기 위해서 굳이 스태킹을 하거나 NFT를 구매하시는 건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. 다 해놓고도 이 점수가 만약에 리더보드 가서 뭐 1등을 하더라도 그쵸 조금 음 빠질 수도 있습니다. 그 엑스플라 쪽이 다른 건 아닌데 어 요런 거 예 국가제야는 잘 지키거든요.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우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진행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아까 보여드린다는 게 게임 챌린저스 요거는 요쪽 링크 보시면 텔리가 있어요. 요쪽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현재 어 VPN을 켜 놓은 상태예요. VPN을 켜 놓은 상태로 진행하시면 아래쪽 아래쪽 하단에 네xt 버튼이 있죠. 이걸로 해서 동의하기 누르고 해서 쭉쭉쭉 넘어가시면 됩니다. VPN을 켜셔야지 원활하게 접속이 되시는 걸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 제일 마지막 페이지거든요. 자 여기가 이제 신청하는 페이지인데 음 이건 게임마다 주소가 다르게 바뀔 것 같고요. 자 우선은 미니게임 파티 예 미겜천 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요거 요런거 같은거 CS코드 넣으면 티켓 아까 말씀드렸던 티켓 10개 그 다음에 어드벤처 모드 예 퀘스트 5만점 이상으로 일반 예 다 하면 이렇게 되고 또 위그 퀘스트 있고요.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.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좀 게임 시간이 들어갈 뿐이지 충분히 가능하다 보입니다. 링키 링키는 아 두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뭐 하루면 되죠. 아 하루 네 하루면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음 요 지역을 요것도 똑같이 예 닉네임이랑 뭐 요런거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링키 같은 경우에는 스왑하는 방법이나 지갑 처리하는 거는 제가 따로 영상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로 체크해보시면 되고요. 요것도 하셨으면 요걸로 진행하시면 된다. 그리고 워킹데드 네 지금 네 지금 조금 네 그런 워킹데드 요거는 뭐 그냥 잘 아실 것 같아요. 이것도 좀 쭉쭉쭉쭉쭉 사다하실 까지니까 금방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리고 엑스플라 지갑으로 제출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아 게임이나 뭐 이런건 저희가 다 이미 해봤던 게임들이라서 만약에 이전에 오픈했을 때 약간 찍먹이라도 코인 한 개라도 예 해는 단계까지만 가셨어도 이거는 이미 다 게임이 완료가 됐을 거예요.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. 아 요것도 참여하셔서 우선 뭐 이벤트 있다고 하니까 예 한번 참여해 보시고 뭐 이렇게 좀 얻어가면 좋겠죠. 음 하지만 어디갔어 요거 예 국가제안 요거는 감안하시고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요것도 있죠. 대합주소 당 1회만 가능 여러 번 해봤자 한 번만 된다. 예 이거는 잘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. 지갑 하나당 하나입니다. 게임 같은 경우는 지갑 하나로 예 요거 다 연동 이메일이랑 이메일로 연결된 엑스플라 게임도 지갑 하나로 다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될 것 같고요. 음 그렇습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. 지갑 하나당 한 번씩 할 수 있다. 그렇습니다. 꼭 항상 이게 붙더라고요. 엑스플라 쪽은 게임들이 아니라 월트월넷 요걸로 꼭 하더라고요. 하나로 꼭 나눠놔 가지고 뭐 그렇습니다. 우선 이런 연말 이벤트가 진행 중에 있다. 게임도 하고 기존에 하셨던 분들 참여 잘 하셨던 분들에 대한 이런 이벤트 부분도 좀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. 그래도 연말에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게임이나 이벤트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